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가의문문의 음주 패턴을 배워보겠습니다. 부가의문문이란 잘 아시듯 앞에 내용에 대한 질문이 문장의 꼬리로 따라 붙는 문장으로 상대방의 동의 혹은 의견을 묻는 구조입니다. 부가의문문은 앞에 평서문, 명령문, 감탄문의 의문문이 뒤에 따라 붙는 형식인데 비록 문법적으로야 콤마가 찍혀 있기는 하지만 앞에 절에서 완벽한 아이디어가 종결됩니다. 즉, 화면 속의 예문을 보시면 미완결의 1, 2톤이나 3, 1, 2톤이 아닌 3, 1톤으로 끝맺음을 한 이후에 부가의문문 부분을 개별적인 의문문으로 취급하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속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조했듯 억양은 법칙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느낌 혹은 감으로 접근하는 테크닉입니다. 위 문장의 easy는 불확실성을 표현하니 그가 파티에 올지 안 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구하는 상황인 것이고 아래 문장의 easy는 확실성을 표현하니 내가 알기로는 그가 파티에 안 오는 상황인데 당신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동의를 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can't swim, can she? 그녀가 수영을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상황의 뉘앙스인 거죠. What a lovely dress, isn't it? 참 예쁜 드레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정도의 동의를 묻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연습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s so adorable, isn't she? 역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상황입니다. What a headache he is at times, isn't he? What a headache he is at times, isn't he? What a headache he is at times, isn't he? 과제물입니다. 평서문, 명령문, 감탄문, 부가의문문으로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드는 그 느낌 그대로 자유롭게 표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레슨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